하느 뜸 나를 의심하고 거기다 뭐 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복수할 거야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 흔한 남매 영상에 있어 어떻게 알건줄 알아 이 초콜렛 박스에다가 바퀴벌레 넣어놓고 쓰레기 넣어놓고 가족같이 이걸로 복수할거지 너 내가 초콜렛 줄 테니까 보내주는 주소로 와 알겠지 여기 맞나 여기로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대로 왔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맨날 우리 집에서 하는 건데 하고 싶으면 너네 집에서 하지 당연히 오마이비키 국룰은 너네 집이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논리야 그래서 뭐하고 싶은데 뭔데 뭔데 그러니까 초콜렛을 준다고 내가 초콜렛을 받는다니 초콜렛 맛있게 자기야 미션을 다 통과하면 이 초콜렛을 준다 그 초콜렛이 뭐 대단한 거야 초콜렛이라긴 나도 있는데 무슨 소리 이 초콜렛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마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이 초콜렛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00년 전 영국 여왕이 즐겨먹던 초콜렛으로 이 초콜렛을 먹으면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렇지 이 초콜렛을 걸고 미션을 시작한다 미션 미션 오 저 초콜렛을 갖게 되면 멋있어져서 여자들이 다 날 좋아하게 될 거고 시험 100점 맞아서 엄마한테 칭찬받겠네 좋아하는 금? 나는 총 3가지의 작은 복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껍데기를 주면서 큰 복수를 하겠다 뭐야 저 초콜렛 먹으면 시험 100점 먹고 아이돌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겠잖아 너가 그 초콜렛 먹어서 전교 1등 한 거구나 전이 진짜 전교 1등이야? 아 진짜 전교 1등 이 안에 미션이 있는데 뽑아서 미션을 하면 통과 좋아 자신 있어 그래 해보자 나도 저 초콜렛 먹어보자 엄마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자 하자 하자 화이팅 야 비키 비키 다 비키 내가 먼저 뽑을 거야 내가 먼저 뽑을 거야 그래 너가 먼저 뽑아 아 시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춰보세요 이거 뭐 뭐 뭐? 오빠 뭐 나왔어? 디리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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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라! 전화 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외치기 이걸 외치라오 에? 하하하하하 나는 전화 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이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 하면 미션 실패야? 안에도 방법은 있지? 방법은 있다고! 어? 오빠! 밑에 글씨가 있어! 하기 싫을 씨! 물구나무 서서 공중 회전 열 바퀴 돌고 착취하기! 에? 그걸 어떻게 해! 허는쑥 나의 작은 복수가 시작됐다! 어디 이 남관을 헤쳐나가더라고! 안 되겠다! 에이미! 나 좀 도와줘! 어떻게 도와줄까? Kumar 네 뭐.. 오케이? 오빠 냄새 때문에 못 들었어.. 코코 inan 열고 잘 들어.. 오케오케오케! 알았어 알았어 아.. 자! 미션한다! 춤어! 안! 천 Zeiten 팍 세인! 안! 전교 1등 팍 세인! 됐지? 오희리ografia 뭐야 맞게 얘기 했는데도 기분이 나쁘잖아 어쨌든 했으니까 통과 좋았어 저 마모의 초콜릿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어 다음은 내 차례지? 너 아니고 그럼 누군데? 에이미 할 차례? 치사하다 야쓰 내 차례다 좋은 거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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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뭔데 그래?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외치기? 또 똑같은 게 나왔는데? 뭐지? 아 착하합니다 똑같은 걸 뽑으셨네요 당신은 해구나 운이 좋은 건가? 그래 이 안에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외치는 게 딱 3개가 있는데 그걸 뽑았다니 운이 좋은 거지? 바보야 그냥 존경이야 엄청 좋은 거야 하하하하하하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딱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줘봐 뭐 하는 거야? 안 되는데? 뭐야 이거 다 열어봐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외치기 또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외치기 이건 뭐야 또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외치기 디옹 전부다 천하무적 박세인이 들어있다고 헉 들켰잖아 그럼 다음 미션 뭐야 좋아 어쨌든 내가 1점 받은 거지? 맞아 이 중엔 너가 1등이야 라이스 이 중에 내가 1등이다 띠라리아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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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케이스 안엔 아무것도 없지 띠라리아디라 좋아 결국 내가 이겨서 세계 최고 미남에 100점을 받고 말겠다 두번째 미션은 뭔데? 두번째 미션은 이 동전을 이마에 오랫동안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 동전을 이마에 오래 붙여놓는다고 그건 내가 자신있지 역시 해리포터 도비 좋았어 이번엔 내가 이길거야 이번에도 내가 승리한다 헉 하나뀜 이번엔 내가 할 복수는 이거다 thou 내가 하나씩 붙여주겠어 옥기 준비 완료 자, 하나씩 꽂혀주겠어 игр기 오랫동안 오 떨어질 것 같아 모두 다 준비됐지? 준비 시작! 5, 2, 3, 4 5, 5, 6 아 떨어졌다 아쉬워 어려워 아 떨어졌다 안 떨어질 수 있었는데 안 떨어지지? 왜 이렇게 안 떨어졌어? 빨리 점프단다 한 번 더 돌아 한 번 더 돌아 야 봐봐 하이 보이 하이 보이 하이 보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야 요새 위에 키가 좀 쳐 봐봐 와 완전 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피는 거 아니야 저거?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총 앞서 흐뜨미 총과 야 됐지? 어 나 지금 뗀다 응 이제 그만해줘 돼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시간이ksi 그래 원래 잘생겨 Zahl 이 뭐야 뭐랏 나의 작은 복수 성공 했다 야 어쨌든 이거 미션 내가 이긴거지 응 좋아 이번 미션도 으뜸이 너가 1등 했어 마지막 한게 미션만 남았다 마지막 미션 마지막 미션은 콩길이꽃 다섯바퀴를 돌고 하트 개수세기 좋았어 이번엔 이겨주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아 쉬쉬쉬 오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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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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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atus 몇개 까지줄더라 오빠 야 에임이 걱정하지마 오빠 이거bir스를 해가지고 초콜릿 가져올게 끄 와 진짜 좋겠다. 나도 저거 있으면 시험 100점 맞는 건데. 냄새 나 이제 떨어져. 자 이제 제가 모든 미션을 통하했으니까 초콜릿 주시죠. 자 여기 약속대로 초콜릿.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집에 가서 뜯어보도록 해. 오케이. 알겠어. 고마워. 오빠 같이 가야지. 버리고 가는 거 보소. 안녕하세요. 학년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너. 예쁘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하늘 뜸한테 복수하기. 대 성공. 집 가서 뜯어보라고 했지만. 난 여기서 뜯어봐야지. 초콜릿이 있잖아. 이거구만. 마법의 초콜릿. 이 초콜릿은 내 거다. 벌써 절샘이 나면 천재가 되는 것 같아. 좋아. 그럼 이제 바꿔치기 한 초콜릿을 먹어볼까? 뭐야 쓰레기.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바퀴발래잖아. 진짜 초콜릿을 줘버렸잖아. 우아간대. 대 복수. 대 실패. 버킹팀들. 드디어 흔한 선배가 오바바비티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흔한 선배입니다. 여기 또 여기 왔네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저희 진짜 재밌는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을 뿐더러 집이 너무 좋아했다니. 집을 바꾸는 것 같던데. 좋은 재밌는 일이야? 집 바꾸기. 당황했어. 빅크림도 보고 승인이랑 나 올려? 부끄러워. 다 보시기 전에 너무 좋았어요. 한영이. 네. 오늘 영상 전에 또 흔한 선배 채널에 오시면 남상황을 또 보실 수 있죠. 재밌는 영상이 있으니까 또 흔한남매 채널에 눌러주세요. 그럼 오바비티 흔한남매 예쁘게 봐주세요. 지저기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나 날 수 있어. 우릴 날 수 있어.